미출구가 2022년 인천시 더불어마을 사업에 선정된 문학동 메아리 마을 추진을 위해 문학동 메아리 통두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천시 더불어마을 사업은 원도심 저층 주거지일 때 재생을 위한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계획하는 현지 개량방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문학동 메아리 통두레는 노후 다세대 빌라 등이 밀집돼 있고 보행환경 문제와 주민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이 없는 마을의 변화를 위해 더불어마을 희망지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주민들은 경관개선과 특화 골목길 조성, 안전한 보행길 조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문학동 메아리 마을 사업은 2024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사업엔 모두 40여억 원이 투입됩니다.